유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성조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증권 당신이 불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창원 역시 성적이 좋은데요 다섯 분이나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선물을 찝어드리겠습니다 홍삼 세르 스트림 청소기 루어 낚시 세르 뮤직 스타트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계속한 그 사람 약속이 난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남창희 나도 모르게 설레이는 박연빈 이국원 어쩌다 눈끼리 마주칠다면 최성조 중국 중국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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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현 수현 결승전 박현빈 김영란 블락B 이용식 이수민 분열 결승전이에요 네 김영란씨 결승전에 올라온 표정이 이렇게 박진 않아요? 부담소우신가봐요 네 제가 결승전에 올라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희도요 블락B 욕심 좀 내고 오겠습니까 지코? 사실은 저희가 진짜 뭔가 기대를 많이 안아봤어요 저희들이 금방 탈락할 줄 알고 봤는데 정말 사직사생직생이라고 죽고자니 살고 살고자니 아이고 웬일이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거 언제 외웠니? 오늘 우리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 여기까지 온 것만 됐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돼요 못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 됐다면서요 우리 끝까지 갈 거야 자 결승은 박연빈씨와 김영란씨부터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룰에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박연람 갈대승전 박수 박수 사나이 우는 마음 사나이 우는 마음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가 하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전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 아 아 아 아 갈대의 순전 박현민 박현민 가볍게 성공하셨어요? 박현민씨 아주 못된 버릇이 있네요 모르는 척? 박현민 연기 연기자로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제 와서요? 이제 와서 자 블락비 갈게요.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.